안녕하세요 달파파입니다 오늘은 바비프린세스 색칠 놀이북 준비해봤어요 저는 앞에 바비의 프린세스 스쿨이야기, 팔레슈즈, 밥스타 비밀의 문 이렇게 써져 있길래 아 이번권 바비의 비밀의 문이고 다른 세가지의 버전이 있나보다 했더니 이 한권에 4개의 시리즈 모두 들어있었고 그러다보니 예시가 정말 많았는데요 그럼 바비프린세스 색칠 놀이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갈까요? 먼저 바비의 비밀의 문 부터 시작했는데요 예시가 없어서 스티커를 붙이고 색칠해봤는데 아무래도 스티커가 너무 작아서 예시대로 하기에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드레스는 스티커 보면 막 보라색도 섞여있고 하늘색도 섞여있고 한데 저렇게 칠하기가 쉽지 않다보니까 그냥 분홍색으로 전체를 칠하고 꽃만 주황색, 하늘색, 보라색, 빨간색, 노란색까지 다양하게 섞어서 색칠해봤어요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게 칠해진 것 같은데 입술이 좀 번져서 그게 아쉽더라고요 예시가 너무 많아서 다 해볼 순 없었고 시리즈당 하나에서 두 개 정도 색칠해봤는데요 원래는 유니콘이 있는 예시를 칠하려고 했는데 환상의 나라 인어 로미가 너무 예뻐보여서 급 예시를 바꿔봤어요 이번에는 노란색으로 중간중간 밝은 부분을 표현해주고 연한 황토색으로 머리색을 색칠해봤는데요 음... 괜히 망하면 어쩌지?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되게 고급진 느낌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옷은 좀 밝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흰색으로 먼저 바탕색을 칠하고 그 위에 색을 한 번 더 색칠했는데요 예시랑은 많이 안 비슷해도 오... 오늘 좀 괜찮은데? 싶어서 오늘은 이걸로 100점 도전해보겠습니다 저는 약간 나쁜 캐릭터를 좋아하는 건지 원래 비밀의 문에서는 두 장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마루시아를 꼭 한 번 색칠해보고 싶더라고요 처음에는 예시대로 해보려고 막 검색해서 색칠했는데 뭔가 앞에서 환상의 나라 인어를 너무 마음에 들게 칠해서 그런지 음... 이런 분위기면 내 맘대로 한 번 칠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검은색에 빨간색으로 색칠해봤어요 근데 칠하다 보니까 뭔가 이대로면 소피 옷이랑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해서 마루시아 머리색을 옷에도 사용해봤는데요 어찌 보면 별로고 어찌 보면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반다는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중간에 다른 그림찾기 게임이 있었는데요 정말 쉬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답은 다섯 번째겠죠? 이번엔 바비의 발레 슈즈에요 아무래도 예시가 스티커로 있어서 너무 작고 스티커가 없는 예시들도 있어서 여기서부터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셨던 캐릭터들을 모두 사용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아이엠스타의 라이미입니다 역시나 아이엠스타는 라이미뿐만 아니라 워낙 색 조합이 평범하다고 해야하나? 다른 만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색들이라 오! 라이미네! 하는 느낌이 잘 안들긴 하더라구요 오른쪽을 할까 왼쪽을 할까 하다가 이렇게 작은 예시는 또 처음이라 왼쪽을 선택해봤는데요 이번엔 오래간만에 소피루비의 소피 버전으로 색칠해봤어요 발레복이 너무 심플해서 그런지 우와 예쁘다 하는 느낌은 없었지만 그래도 머리는 오늘 진짜 비슷하게 잘 되지 않았나요? 이번엔 미로찾기 있었는데요 미로찾기 오래간만이라 그런건지 아니면 딴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에 찾아가진 못했어요 조금 더 보기 편하시라고 검은색으로 한번 더 따라가 봤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프린세스와 팝스타인데요 팝스타는 처음부터 이거다! 하는 예시가 있어서 서둘러 뒤로 쭉쭉쭉 넘어가 봤어요 이거 딱 보자마자 라라하고 파루루로 색칠하면 너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프리파라 버전으로 색칠해봤는데요 역시 프리파라는 대충 칠해도 어? 프리파라네? 하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너무 마음에 들었는지 다 하고 보니까 팝스타는 이거 하나만 했더라구요 여기서부터는 오늘의 마지막 시리즈로 바비의 프린세스 스쿨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오늘 진짜 다양함의 끝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번에는 시크릿 쥬즈의 쥬즈로 색칠해봤어요 막상 해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는 좀 다양하게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원래 교복은 안에 조끼가 빨간색인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시크릿 쥬즈 느낌이 잘 안날까봐 그냥 남색으로 색칠해봤어요 제가 색칠했지만 이번에 진짜 쥬즈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어때요 여러분? 좀 비슷하지 않나요? 오늘의 마지막 색칠은 심쿵 프리큐어 도전해봤어요 심쿵 프리큐어는 처음 해보는거라 솔직히 만화랑 루시아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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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가? 라는 느낌인데 앨리스가 색이 뚜렷해서 그런지 오! 심쿵 프리큐어의 큐어 로제타?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근데 확실히 큐어 하트는 아까 라임이랑 색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오! 큐어 하트? 라는 느낌은 좀 덜하더라구요 마지막 큐어 다이아몬드는 머리색을 어떤 색으로 할까? 하다가 가장 진한 파란색으로 칠했는데 머리색 때문인지 좀 안 비슷하더라구요 오늘 준비한 바비 프린세스 107 놀이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구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봐요 히히히히히히히 히히히히히히 잘해주세요 kaf sausage 따뜻해 히히히히 춤래시 아 building ост nature 생